서학 80km 구강입니다. 화메살 앞에 사람 엄청 많네. 한번 물어봐야겠네. 물어봐야지. 저 사람한테 물어봐. 나 여기 세워줘. 녹음 날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혹시 여기 화메살이 일하시는 분이세요? 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주말에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. 오늘처럼. 아 그 여기 주식하는 사람들인데 궁금해해가지고. 되게 막 공장이 계속 돌아가길래 주가 막 요동치잖아요. 아 그래요? 맨날 열려있길래. 새벽부터 열려있더라고요. 계속 돌아가나 보네. 예 수고하십시오. 예. 예수고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